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너무 나쁜 언니였던 것 같아. 나도 나쁜 엄마. 선지랑 단짝이었다며. 초등 때부터 친구였던 거지. 단짝은 아니에요.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사도 좀 찾아보고. 저랑 부딪힐 러가 있으지 마세요. 별거 없으니까.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. 당신들 평생 내 얼굴 보면서 살아봐. 천재한테 왜 그랬어? 다들 천재한테 왜 그랬냐고! 우아한 거짓말 3월 13일 대개봉